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GT5의 신규 차량이 나왔습니다 자 인터넷 남부사 안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D클러스 임펠러 SZ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격은 128만 달러 뭔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하지만 조금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동수단 제온 같은 경우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고속도가 4칸이 안되고 가속력이 3칸 조금 넘고 마찰력도 형편없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오렌지색으로 구별클릭 클래식한 감성 보시면 뭔가 그랜저가 떠오르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네모 모양 그리고 앞에 있는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정돈이 잘 돼있어요 그리고 밑에 범퍼 같은 경우는 철제 범퍼가 달려있어요 이거로 사람을 친다면 그 사람은 다리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본넷 사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고 큼지막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사이드미러가 일체형 이거는 접지 못해요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이 이 루프라인이 상당히 아름답다는 거 위쪽으로 창문이 이렇게 올라가고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곳곳에 코뿔소 마크가 새겨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거는 쉐블의 임팔라를 모델로 만들어서 오바전거 같아요 이동산 모델기 딸깍 삑 그렇지 내부를 볼 건데 먼저 뒷좌석부터 볼게요 딱 봐도 편해 보이는 내부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구닥다리 같습니다 핸들도 좀 별로고 대신에 그 코뿔소 마크는 마음에 드네요 앞쪽 엔진 아니 이거는 뭐 거의 머슬칸가? 거의 7000cc는 대부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트렁크 훌륭해요 옛날 차 특징 사람 납차기초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출발! 자 스타트 가자 오우 스타트 굼떠요 얘가 128만 달러였죠? 이게 환율로 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좀만 더 달려 좀만 더 좀만 더 가면 100마일 갈 수 있어 100마일 자 이 정도면은 100마일 돌파 컷 느리진 않아요 첫 스타트가 살짝 굼뜬 것 같았지만 파란색 차 파란색 차 파란색 가자 풀악셈! 오늘 기름 다 써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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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가 됐어요 그리고 총을 따주시면은 제압 완료 미션 컴플리트 그래서 왼쪽으로 핸들링 오우 와우 오 다이맥한데? 오른쪽 와우 왼쪽 와우 제가 지금 브레이크 컨트롤러면서 돌리고 있는데 핸들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오른쪽 왼쪽 오우마이긋 살짝 자동차가 무겁다는 느낌은 들지만 바퀴 그립이 나쁘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 저 같은 경우는 배기범퍼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 범퍼 제거가 있어요 뭐야 이게 투어링 범퍼 엔진 풀업 그 다음에는 머플러를 보겠습니다 머플러를 보겠습니다 블라스트 파이프업 그 다음에 전면 디퓨저 카본 스프리터 및 조형 넬갱 그 다음에 그릴 그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거 클래식 그릴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를 껴줄 수가 있는데 무지개 달아드릴게요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드래그 카울 달아드릴게요 넌 이제부터 머슬카야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가 아니라 조명 그냥 기본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민트 그린 그 다음에 상징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상징을 봐줘야 돼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상징 달아드릴게요 드래그 킬러 그 다음에 번호판 풀업 그리고 후면 디퓨저 밑에다가 이거 뭐야 이거 달아드릴게요 GT 디퓨저 그 다음에 저색 1차 색상은 와인 레드 그 다음에 차광띠 카본 차광띠 그리고 스포일러 달 수 있어요 드래그 날개 달아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로우 라이더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세븐 파이브즈 휠 색상은 옐로우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달아드릴게요 창모는 미무제 자 이제 개조가 깠는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상징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상징이 과한 것 같아서 자 이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엑스도보 트레카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깠습니다 나가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잠시 윌리가 되는지 볼게요 만약에 이거 윌리 된다? 저 그러면은 오늘 방송 10시까지 합니다 윌리 스타트 아 아쉽게도 윌리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어? 윌리가 될 줄 알았는데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잠깐만 이건 못찾지 이건 못찾지 가자 가전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세팅을 숭배하라 오 와 오늘 아주 그냥 자동차를 전보다 멋있는 걸 가지고 오셨구만 자 그렇다면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페드 스테니어 알바닌 워싱턴 베가시 토레르 엑소 알바닌 프리모 커스텀 경찰라엿 캐런 썰트나 렛 캐런 구르마 방탄 브라바드 건틀렛 클래식 오셀러 저길라 딘카 고고몽키 블리스타 룬 자바 코일 라이딩 벤펙터 샤프터 V12 우베르박트 라인하트 알바닌 BSTR 캐런 썰트나 렛 트루페드 네로 바페드 피오트 개성 오셀런 버츄와 딘카 스구이 출발 스타트 가자 오 스타트 좋아 스타트 좋아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뭐 슈퍼카나 스포츠카들이 압수 나오는 것은 당연하구요 그 다음에 세단들끼리의 경쟁은 과연 누가 1등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잠깐만 뒤에 누구 있어 저같은 경우는 지금 중위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구요 1,2,3,4,5,6,8,9,10 13,10 대략 한 15등 정도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이스를 한 번 더 해볼건데 이번에는 느린 차들을 모았구요 여기서 레이스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여기는 뭐 방탄그로마 고고몽키 벤틀리 그리고 이상한 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가자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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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탄그로마가 확실히 빠르네 그리고 바피트 피오투 개성 2위룸 가고 있고 3등 벨로스테 그리고 제가 지금 4등 오 이상한 거 오 깜짝이야 아니 오마이갓 그리고 옆에 벤틀리가 저를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5등 다음에는 탱크들을 모아서 이 자동차를 압축시켜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이제부터 탱크 3대를 이용해서 신규 차량을 최대한 찌그러뜨려볼겁니다 절대로 제가 죽거나 자동차가 폭파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많이 찌그러뜨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완전 아니 이거 완전 다리미로 눌렀는데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도 완전히 뚫렸구요 자 1인칭으로 보시면은 탱크 바퀴가 지금 유리차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오오오오오 지킬림 괜찮아요 지킬림 와오오오 잠깐만 스탑 스탑스탑스탑 여기까지 스탑 스탑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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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면은 마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 제목학원 개체 여러분들 이 차의 제목을 정해주세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맨 초밥 아니 초밥 세모차 초전속체 자 그렇다면은 이 자동차의 수리비용 좀 잠깐 보고 올게요 인펠로 SZ 자 그러면 수리비는 얼마일지 404달러 이거 그 인터넷 에러 났을 때 뜨는 그 숫자 아닌가 다음에는 5% 성능 출발 이쪽으로 올라와 볼게요 이 자체적으로 타이어 그립이 나쁘지 않거든요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핸들을 조금 돌려서 이렇게 팍팍 팍팍 안 미끄러집니다 쿨은 치고 잘 올라가요 오프로 성능 쏘쏘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 정도면은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표가를 지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산 제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적당히 타고 다닐 만한 자동차예요 디자인도 이쁘고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